아하 아하 다시 다시 하셔봐도 못돌아보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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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에 타지맞게 샷옷아웃 샷졸다 그럼 친구들이 바로 발사 네 둘 내가 말하는 거다 과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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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나 진정으로 찍어주시겠어요? 난 밝고 경쾌하게 이야기하자 죄송합니다 대신 사이트를 해주시는데 맞아 지금 파스테이지 생각해보니 난 지금 부름맛이에요 모르는 사람 사진을 대신 찍어줄 때 느끼도 부담감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? 우리도 생각해볼까? 생각해보니 이 편도가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생각해요 일단 여러가지 버전으로 셀카 찍는 게 중요한데 귀엽게 귀엽게 창조사님 창조사님 저희는 지금 창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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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조사님